안녕! 내 이름은 케미라고 해. 모두들 반가워. 오늘 아이유가 너무 오랜만에 컴백을 한다고 해서 같이 뮤직비디오를 같이 보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볼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웬만한 수록곡이랑 다 아는데 직후 소울메이트 이후로 또 혼자 솔로로 컴백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설레서 손이 떨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를 보기 전에 신호흡을 한 번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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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아이유가 자는 모습이 아이유는 계속 뮤직비디오를 낼 때마다 너무 계속 계속 리드를 찍는 것 같은데 노래가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꼭 보세요. 이거 지금 아이유가 머리 헤어밴드하고 지금 갑자기 신문지를 내리고 딱 얼굴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다섯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빈지노가 속해 있는 아이유가 뮤직비디오랑 같이 뮤직비디오를 작업한 것 같더라고요. 올리는 거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색감이 너무 세련됐다. 아이유가 춤을 춰요. 아이유 춤추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안무가 있어. 노래가 완전 댄스곡이네요. 오우 진짜 뻥 안치고 소름 돋았어. 헐. 춤추는 것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확실히 배경이 IAB 스튜디오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되게 빈지노를 많이 좋아해서 뮤직비디오 보거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을 때 IAB 스튜디오가 뮤직비디오를 찍는 스타일을 조금 아는데 저게 항상 특이하고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 근데 그런 게 IAB 스튜디오랑 어떻게 어울릴지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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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열 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봐야 돼. 이거 진짜 봐야 돼. 안무가 있어요, 안무가 있어요. 이거 유행하는 춤을 아이유가 추우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이 뮤직비디오랑 노래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색감이 장난이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진짜 이 색깔마다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힙했다가 청순했다가 약간 재밌었다가 복고풍이 왔다가 이거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전혀 이질감이 오네요. 아이유가 랩하는 부분을 들어봐야 하는데 아이유가 랩도 은근히 잘하더라고. 아이유가 랩도 은근히 잘하더라고. 아이유가 랩도 은근히 잘하더라고. 아이유 Leung quandt 아이유는 잘하려고 합니다. 안무는 진짜 쉽게 잘 짰다 노래랑 잘 어울리게 방금 너무 이쁘다 이 IAB 스튜디오가 되게 잘 쓰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딱 나오네 아이유가 그 사각형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아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이 너무 마지막까지 진짜 너무 이쁘다 뮤직비디오가 심장어택 한 300번 맞은 느낌이에요 이게 진짜 뻥이 아니라 처음부터 3분 30초 동안 눈을 아이유 못 대겠네 아이유가 너무 이쁘다 진짜 이게 심쿵 아 이거를 이회나 여러분들 오늘 보시다가 덕통사고 많이 나가실 겁니다 촬영 그만하고 이거 계속 봐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쟤